보금 기도 동맹이 개최하는 2021-다시 보금화폐 대회가 내달 12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와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성도의 소명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발지합니다. 한편 다시 보금화폐 대회는 지난 2011년 시작돼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